안녕하세요. 대구FC 주장 한희훈입니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님께서 조합례 대표이사님과 조영우 선수를 지목하셨고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캠페인인 만큼 대구FC 선수단 전체가 참여해 캠페인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생명정준 캠페인인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은 풍선을 불고 터뜨리면서 소음을 참는 것으로 풍선이 터지는 소리와 닥터헬기 소리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닥터헬기 이창육시 발생하는 소음을 잠깐 참으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호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풍선을 터지는 소리가 어느 정도 큰 건지 경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참여합니다.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 채린지 다음 참여자로 DGB 금융그룹 김태호 회장님, 대구FC 엔젤클럽 이호경 회장님을 지명합니다. 닥터헬기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캠페인에 모두 동참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걸 같이 터뜨립니다. 와 너 터뜨려 봐. 한 번씩 하나만 가져와서. 그냥 엔지 커서. 아 뜨거워. 뭐야 재원이야. 왜 이렇게 잘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